52개 유튜브 방송이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껏 전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방영을 하면 좌파들이 이거 열어도 문재인껏 제가 열어도 문재인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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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KBS도 이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문재인 이거 또 MBC가 또 따라해요 대한민국 52개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이거 재밌네 요거 뽑고 또 손석이 가고 또 JTBC 전화하겠지 제목 똑같이 뽑아라 JTBC도 똑같이 문재인 자 요거 KBS 얘기하니까 또 속상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바람답게